저희 요즘에 바나가 제가 풀어놓잖아요, 정원에? 그럼 저한테 안 와요. 이게 저한테 오면 자꾸 묶은다는 걸 알았나봐요. 저한테 안 오고 쫓아가면 도망가고. 그게 그거예요. 걔들이 개충기가 돼가지고 조금 이제 말썽을 피울 나이가 될거죠, 독립심이 생길 나이가. 반항을 하잖아요, 우리 사춘기 때 되면 애기들이. 말 안 듣고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개충기가 온 거예요. 개충기가 왔는데 이제 시작이죠. 근데 이제 충분히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지치면 원래 보통 걔들은 집에 가자고 그래요. 애기들도 놀 때는 못 놀고 놀다가 다 놀고 나면 엄마 찾잖아요. 엄마 안 보이면 이제 엄마 자꾸 울고 하잖아요, 잘 놀던 애가. 개들도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그만큼 놀아주질 못하니까 에너지가 안 빠진 거예요. 안 빠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잡히면 묶어버리잖아요. 그걸 아니까 이제 잡히기 싫은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고쳐주는 방법은 이제 콜 훈련을 시켜야 돼요, 콜 훈련을. 부르면 오게끔. 부르면 와야 되는데 얘는 안 와요. 지금 당연히 안 와요. 왜냐하면 묶어버린다는 것도 알고 개충기도 이제 시작하고 충분한 운동도 안 시켜주고 공간은 넓고 에너지는 넘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안 오거든요. 안 오는데 이제 오게 하는 훈련을 어릴 때는 이제 왜 왔냐면 자기 아빠밖에 모르니까 오는 거예요. 그냥 부르면. 에너지가 빠지거나 안 빠지거나 떠나서 일단 아빠가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. 그냥 어리니까 그냥. 근데 이제 지금도 독립심이 생길 나이라 가지고 지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. 이제. 아빠가 없어도 그 공간에서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. 네. 만약에 밖에 나가면 또 털려요. 처음에 놀다가도 조금 지나면 사람 안 보면 찾기 시작하거든요. 그리고 울어요, 나중에는. 네. 근데 이제 집에서는 지가 완벽하게 아는 공간이잖아요. 하고 그 정원도 원체 넓다 보니까. 그러니까요. 처음에는 저만 졸려 쫓아다녔어요. 어딜 가든 저만 졸려 쫓아다녔는데 요즘에는 아예 저의 근처를 안 와요. 그러니까 묶어버릴까봐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콜훈련은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. 음. 콜훈련은 어떻게 해야 하잖아요?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가장 부드러운 방법은 이제 그냥 먹이를 주면서 유인하는 거 있잖아요. 간식 줘가지고 불러가지고. 아 불렀을 때 오면 간식 주고? 네. 주고 이런 게. 좀 이제 성질이 나더라도. 네. 그런 식으로. 아.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죠. 그때 꼭 불러가지고 이제 그냥 이리와 이리 불러가지고 오면 먹을 거 주고 칭찬해 주고. 아니면 그렇게 하고 앉아까지 손까지 씻기고 먹을 거 주고 줘도 되고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. 네. 처음에는. 처음에는. 이제 불러서 쳐다만 봐도. 간식 먹는 거 자체도 칭찬거리라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뭐 충격요법도 있습니다. 충격요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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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그 전기충격기를 쓴다는 것도 이제 충격기로 쓰면 훈련기로 써야 되는데.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. 그걸 써버린다고 해서 오질 않아요. 놀라니까 더 도망가고 더 끙끙거리고 짖고 더 흥분하잖아요. 아. 그래서 그걸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. 그지.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좀 줄을 길게 묶어진 상태에서 충격을 한 번 주면 놀랄 거 아니에요. 네. 그때 좀 사람도 긴장한 느낌으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부르면 오잖아요. 놀래가지고 줄을 땡기면서 부르면. 네. 그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. 어. 옳지 옳지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. 막 옳지 옳지도 막 옳지 옳지 이라는 게 아니고. 괜찮아 괜찮아 다둑거리 주듯이. 그러면 이제 충격만 있으면 놀랄 거 아니에요. 사람 보면 뛰어온다고요. 네. 네. 그럴 때도 이제 명령어를 더 띄피면 더 좋죠. 이제 이렇게. 이리 불러가지고. 네. 딱 충격을 주고 끈으로 당기면 그 다음에는. 아. 이리 명령이 했는데 안 오면 충격이 오더라. 그 다음에는 칭찬을 해줘도 이걸 알잖아요. 네. 딱 두 번에 끝내야 돼요 이것도. 세 번 네 번 쓰는 게 아니고. 처음에 한 번 두 번째 한 번 금방 말해준 것처럼 줄을 이용해가지고. 네. 그렇게 딱 두 번에 끝내버리면 더 이상 쓸 일이 없고 완벽하게 해요. 자주 써버리면 아 이거 차고 있어서 그렇구나 알아요 지도. 네. 그리고 지도 스트레스 받고 무리가 갈 수도 있지만 이미 그걸 다 알아버려요. 그러니까. 네. 그걸 차서 그렇다는 거. 근데 두 번에 끝내버리면 놀래서 그게 이제 각인되버려서 충격을 받으니까 그 소리에는 무조건 가야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. 네. 근데 막 안 오는데 계속 이대이대 부를 때 있잖아요. 멀리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때. 네. 아 안 가도 괜찮구나 이건 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. 네.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줘야죠. 네. 네. 그리고 왔을 때 간식을 주면 와요. 근데 간식을 안 줘도 충격요법으로 두 번만 하면 끝나는데.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있잖아요 변수. 뭐 엄마가 있다든지 애들하고 놀고 있다든지 안 올 때. 네. 그럴 때 계속 불러버리면 아 안 가도 되고 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. 음. 그럴 때 재교육을 시킬 수도 있지만 충격으로. 그렇게 그런 게 안 생기기 위해서 그냥 간식으로 오면 칭찬을 해줘도 되거든요. 네. 이해 가시죠. 네. 네. 그게.